기본 모의고사 4회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DB 구축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매 상세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기본키는 판매 번호와 상품코드로 구성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판매 번호와 상품코드 두개를 선택하시구요. 디자인 탭에 가시면 기본키 클릭합니다. 두번째 상품코드 필드는 네 글자의 영문 대문자 또는 숫자가 필수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대문자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먼저 크다라는 보호가 들어가구요. 영문자와 그 다음 숫자가 필수로 입력된다 라는 기호는 A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글자라고 했기 때문에 A를 4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수량 필드에는 0보다 큰 값이 입력되도록 입력값을 제한을 두는 겁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크다 0이라고 조건을 주시구요. 그 다음 큰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하고 0 이하의 값이 입력되는 경우는 텍스트에다가 수량은 0보다 커야 합니다 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은 0보다 커야 합니다 라고 메시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하셨던 판매 상세 테이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구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 버튼 누르시겠습니다. 두번째 판매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매출 일시에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포함하는 오늘 날짜, 기본값에다가 날짜와 시간을 동시에 입력할 수 있는 함수죠. now 함수 입력해 주시구요. now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 매출 일시 필드를 연, 월, 일, 시, 분, 초가 표시되도록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형식에 가셔서요. 우리 날짜와 그 다음에 시간을 표시할 수 있는 형식이 제공되는 거에 기본 날짜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날짜 선택하시구요. 그 다음 다섯번째 맨 아래쪽에다가요. 비고 필드를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비고 입력하시고 데이터 형식을 메모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내역에 대한 작업을 다 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2009년 신상품 테이블의 데이터를 상품 정보 테이블에 상품 정보 테이블과 2009년 신상품 테이블 상품 코드 상품명 원가 발주 가능이 없네요. 등록일 갓에 납품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추가하라고 했습니다. 만들기 가시구요. 커리 디자인 가신 다음 문제 2009년 신상품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고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그 다음 추가 커리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추가 누르신 다음 테이블의 이름을 문제에서 상품 정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품 정보 선택하고 확인 가져오실 데이터는 첫번째 상품 코드 상품명 그 다음 원가 문제 보니까 발주 가능은 없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시오 라고 되어있으니까 빼시고 등록일 그 다음에 과세 그 다음 납품처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문제 제시된 필드를 가져오셨구요. 발주 가능 필드가 조건을 주기 위해서 잠깐 발주 가능 필드를 가져오는데 조건만 주실 겁니다. 조건은 조건은 Y인 레코드 그러면 Y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Y인 레코드만 추가하시오. 추가 코리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럼 실행 한번 할까요? 그러면 20개 행을 추가합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한번 누르시구요. 처리하고 오른쪽 다기 버튼 눌러서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서 2009년 신상품 추가 라고 커리 이름을 입력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판매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결제 수단 필드를 조회 속성을 이용해서 콤보 상자로 바꾸라 하겠습니다. 조회 탭에 가셔서 콤보 상자 선택하시고 가조실 데이터는 판매 내역 테이블 쿼리가 맞구요. 행원본에서 점점점 작성기 가셔서 판매 내역 테이블을 선택하고 닫기 그 다음 문제에서 결제 수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제 수단 필드를 더블 클릭하셔서 필드에 추가해 주시고 두번째 중복된 값 동일한 값은 중복되지 않게 한번만 나타나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성 시트를 표시하기 위해서 속성 시트 클릭하신 다음 고유한 값만 표시하겠습니다. 고유 값을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유 값을 예로 바꾸신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데이터 연결해 주시면 되구요. 예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목록값 위에는 입력될 수 없도록 목록값만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목록값만 허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시트 보기 예 한번 눌러서요. 우리 결제 수단에 가보시면 문제 제시된 상품권부터 현금까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결제 내역 테이블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상품 정보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상품 정보 테이블의 모든 자료를 상품 정보 폼의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그러면 화면에 속성 시트를 클릭해 놓으시구요. 레코드 원본에 오셔서 현재 상품 정보 테이블이 되어 있는데 모든 자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점점점 작성기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하시구요. 상품 정보 테이블의 모든 자료 별표를 더블 클릭하시면 모든 자료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시면 이제 셀렉트로 이렇게 가져와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과 같이 나타나도록 기본 보기 속성을 폼의 보기 상태 모두 탭에 가셔서 기본 보기가 현재 연속 폼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하이폼이 추가된 그림이 연속 폼이구요. 현재 상품 정보의 폼은 단일 폼입니다. 그래서 단일 폼으로 선택해 주시구요. 3번 CMD 조회 컨트롤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다음 그림과 같이 관련 팁이 텍스트 형태로 나타나도록 그러면 마우스 갖다 놨을 때 표시될 수 있도록 컨트롤 팁에다가 컨트롤 팁 텍스트에다가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니까 상품 그림 조회 버튼에 가져갔을 때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상품 코드를 입력한 후 클릭하세요 라고 텍스트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죠. 문구를 컨트롤 팁 텍스트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갓의 컨트롤을 콤보 상자로 변경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속성 치트에서요. 과세라는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면 이렇게 네 폰 머리끌에 있는 과세가 선택이 되죠. 콤보 상자로 바꾸라 하겠어요. 마우스 오른쪽 변경 콤보 상자 그 다음 행원번에다가 VAT FRE 만 표시되도록 그러면 데이터 탭에 가셔서 현재는 행원번이 테이블 퀄인데 우리는 값을 이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값 목록으로 바꿔 주시고요. 위에 행원번에다가 VAT 그 다음에 줄바꿈을 하기에서 세미콜론 FRE 라고 입력합니다. 네 다음 다섯번째 상품정보 폼에 본문 안에다가 판매상품 폼을 하이폼으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폼 디자인 도구에 디자인에 가셔서 하이폼을 선택하시고 본문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그 다음 기존 폼을 사용해서 작성하실 거고요. 판매상세 폼을 하이폼에 넣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 문제에서 상품 코드를 기준으로 상품 코드 다음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폼에 대한 이름은 언급되지 않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마침 누르시면 하이폼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제시된 그림에 보시면 하이폼에 레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면 되는데 표시되지 않아요. 선택하고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셔서요. 변경한 내용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상품 정보 폼에서 상품 정보 폼을 선택하시고요. txt 총 판매 금액 컨트롤에는 txt 속성 시트 표시하신 다음 txt 총 판매 금액 컨트롤에는 판매 상세 테이블에서 판매 상세 테이블에서 해당 상품 코드에 대한 금액 필드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구현하시고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txt 총 판매 금액 우리 텍스 상자 txt 총 판매 금액이 화면을 좀 아 이렇게 총 폼 바닥글에 있네요. 폼 바닥글에 txt 총 판매 금액을 선택하신 다음 dsum 함수를 이용해서요. 조건에 만족한 합계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컨트롤 원번에다가 dsum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확대 축소해 주시고요. 먼저 dsum는 넣으시고요. dsum 함수는 함수 이명 입력하시고 그 다음 필드 이름 입력하시고 필드 이름은 대가로 묶어서 작성하시죠. 그 다음에 테이블의 이름은 판매 상세 테이블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조건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 필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txt 총 판매 금액 컨트롤에는 판매 상세 테이블에서 해당 상품 코드에 대한 금액 필드를 금액 필드에 대한 합계를 구하시네요. 금액 필드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판매 상세 테이블의 금액 필드 조건은 조건은 상품 코드에 대한 판매 테이블에서 해당 상품 코드에 대한 데이터 조건이 상품 코드 그럼 필드명이 상품 코드이고요. 우리 판매 상세 테이블에 한번 가보세요. 잠시 확인 한번 누를게요. 판매 상세 테이블에 가시면 금액 필드가 있고요. 조건은 상품 코드입니다. 상품 코드 상품 코드 필드가 그 다음 현재 상품 정보 폼에 상품 폼에 판매 상품 코드 상품 코드를 선택하면 txt 상품 코드가 아니라 그냥 이름이 컨트롤 이름이 상품 코드예요. 필드명도 상품 코드고 컨트롤 이름도 상품 코드입니다. txt 상품 코드가 아니라 컨트롤 이름이 상품 코드라는 걸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대 축소해서요. 같습니까? 컨트롤의 이름이 상품 코드와 같습니까? 상품 코드와 같습니까? 상품 코드는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문 꺼 주실 거고요. 그 다음 컨트롤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닫고 n% 연산자 그 다음 n% 연산자 구분하고 큰 따옴표 열어주셔야만 작은 따옴표에 대한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폼보기에 가셔서요. 아래쪽에 총 판매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오른쪽 닫기 버튼 한번 누르시고요. 예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판매 내역 상세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수량 그럼 TXT 수량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본문에 있는 수량 선택하시면 되겠죠.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의 값을 변경하면 이벤트에 가셔서 값을 변경하면 애프터 업데이트를 선택하시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고 작성기 첫 번째 TXT 금액 컨트롤에는 TXT 원가 곱하기 TXT 수량을 곱해가지고 값이 입력되도록 작성하라고 했고요. 두 번째 TXT 갓의 컨트롤 값이 VAT면 조건이 있네요. 그러면 IF 만약에요. IF TXT 과세의 값이 VAT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요. 그렇다면 된 우리는 TXT 부가세에다가 TXT 부가세에다가 TXT 원가 곱하기 수량 곱하기 0.1 할 겁니다. 위에 거 복사해서 쓸게요. 이만큼 컨트롤 C 컨트롤 V 곱하기 0.1 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S 우리는 TXT 부가세에다가 0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0이라고만 작성하시고요.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작성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고요. 판매 내역 상세의 폼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세 번째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보고서 완성 판매 정보 상세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문제 첫 번째 본문의 TXT 판매 번호에다가 제시된 필드의 값이 표시대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성 시트에서요. TXT 판매 번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데이터에 오셔서 컨트롤 원본은 문제 제시된 판매 번호 선택합니다. 두 번째 TXT 매출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 일시 매출 일시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매출 일시 선택합니다. 컨트롤 원본에서 매출 일시 그 다음 마찬가지로요. TXT 원가 선택하시고 컨트롤 원본에서 원가 그 다음 TXT 수량 선택하시고 수량 필드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 TXT 금액 필드 선택하시고 금액 필드 연결하십니다. 그 다음 TXT 부가세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원본은 부가세 선택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컨트롤에 각각 필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 TXT 수량 컨트롤 값이 본문에 TXT 수량을 선택하시고요. 본문 영역에 TXT 수량 선택하신 다음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위쪽에 보고서 디자인 도구의 형식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새 규칙을 하나 만드실 거고요. TXT 수량의 컨트롤 값이 5보다 큰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드 값이 크다 보다 큼 다음 값보다 큰 큰 경우라고 했으니까 다음 값보다 큼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입력할 값은 5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값보다 큼 그 다음 숫자 5를 입력하시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굵게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진하게는 굵게죠. 굵게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세 번째 상품 코드 머리끌에 TXT 상품 표시 컨트롤에 그러면 상품 코드 머리끌에 TXT 상품 표시 컨트롤에 상품명 상품 코드 필드를 사용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시할 내용을 컨트롤 온 번에 가셔서 점 점 점 작성기 누릅니다. 문제의 첫 번째는 상품명이 표시가 되는데 상품명은 필드 이름이니까요. 대가로 묶어서 상품명 입력할 거고요. 연결해서 M% 기호를 이용해서요. 큰 따옴표 여시고요. 그 다음 가로 작성하십니다. 가로 열고 큰 따옴표 닫아 주시고요. 다시 M% 입력하신 다음에 상품명 가로 안에다가 상품 코드를 필드를 넣겠습니다. 라고 상품 코드 필드 입력하시고요. 마찬가지로 M% 연산자와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가로를 닫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상품명 가로 열고 상품 코드가 표시될 수 있도록 설정하셨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본문에 TXT 번호를 선택하시고요. TXT 번호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련번호라고 하면요. 컨트롤 갑에다가요. 는 1로 시작을 합니다. 는 1로 시작을 해서 누적 합계에서요. 그룹으로 선택하면 1, 2, 3, 4에서 누적 일련번호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상품 코드 바닥글에요. 상품 코드 바닥글에 TXT 전체 합계 컨트롤에는 금액 필드에 합계를 표시하라겠어요. 그럼 컨트롤 원번에다가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는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금액 필드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 필드에 합계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그 다음 우리 보고서를 보시면 상품 이름과 상품명과 상품 코드가 표시가 되는지 그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보고서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한 내용 2에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두번째 상품 정보 폼에 그러면 상품 정보 폼에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상품 정보 폼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를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성 시트를 클릭하셔서요. 내가 클릭했을 때 이벤트에 가서 클릭이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 갑니다. TXT 상품 코드 컨트롤에 입력된 상품 코드에 해당하는 레코드만 조회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조회하는데 레코드셋 클론과 파인드 퍼스트 메소드를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조회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현재 폼에서 밑점 문제에 나와 있는 레코드셋 클론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레코드셋 클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로 발견된 파인드 퍼스트 점 파인드 퍼스트 입력하시고요. 메소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넣지 않고요. 상품 코드가 상품 코드가 TXT 상품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이제 작성하실 건데요. TXT 상품 코드와 같습니까? 상품 코드는 문자이잖아요. 문자로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따옴표로 문 꺼주실 거고요. 그 다음 컨트롤을 구분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닫고 M% 연산자 그 다음 끝나는 부분에 M% 연산자 큰 따옴표가 열려야만 되겠죠. 이렇게 처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 북마크 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북마크 미현제 폼에 추출한 것을 북마크 밑점 레코드 셋 점 클론에 북마크 앱 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다시 상품 정보 폼에 인쇄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인쇄를 선택하신 다음 매크로를 구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서 매크로라고 되어 있으면요. 만들기에 가셔서요. 우리 매크로 클릭합니다. 그 다음 판매 정보 상세를 미리 보기 형태로 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여는 거기 때문에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셔야겠죠. 오픈 리포트 그 다음 보고서 이름은 판매 정보 상세고요. 미리 보기 형태로 열라고 했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선택하실 거고요. 그 다음 조건에다가요. 상품 코드 TXT 상품 코드에 입력된 상품 코드에 대한 레코드만 조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문에다 가셔서 작성기 누르시고요. 상품 코드는 상품 코드 필드는 현재 폼에서 모든 폼에 상품 정보 폼에 문제 제시된 TXT 상품 코드를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상품 정보 폼에 TXT 상품 코드에 선택한 것과 동일한 거를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현재 작성한 매크로에 대해서 저장을 하셔야 되겠죠. 예 버튼 누르신 다음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을 M인쇄라고 되어 있습니다. M인쇄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인쇄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는 조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작성하셨던 폼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셔서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에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상세 테이블의 데이터 필드를 이용해서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에 가셔가지고 커리 디자인 선택하실 거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은 커리에서 가져옵니다. 아 테이블에서 가져오시네요. 판매 상세 테이블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고 닫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업데이트 위에서 커리 도구의 디자인에 업데이트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포인트 필드를 포인트 필드를 금액 나누기 1000의 값으로 변경하는 업데이트 커리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필드는 포인트 필드고요. 포인트 필드고요. 그 다음 업데이트 어떻게 하실 거냐면 금액 나누기 1000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금액 나누기 1000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금액 필드가 5천 이상이 아니 5만 이상인 경우에만 대상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건에다가요 금액 필드를 가져오시는데 조건이 크거나 같다 5만이라는 값을 입력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무조건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5만 이상일 때만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를 실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실행하겠다. 라고 실행 버튼 누르시고요. 138개 행을 새로 고칩니다. 라고 메시지가 보이시네요. 예 버튼 눌러주시고 현재 작성하셨던 커리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셔서 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커리의 이름을 포인트 계산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첫 번째 업데이트 커리가 작성을 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화면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커리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커리 디자인 가시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은 상품 정보 테이블이 필요하고요. 판매 상세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상품 정보와 판매 상세 테이블을 가져오셨다면 상품 코드별 판매 번호의 개수와 수량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 코드별이 기준이 되는데요. 상품 코드 상품 정보와 판매 상세 폼에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상품 코드를 기준으로 관계를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더블 클릭 하셔서요. 두 테이블에 조인된 필드가 일치하는 핵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문제 보니까 판매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도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두 테이블에 일치하는 데이터만 가져온다면 판매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은 표시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상품 정보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가져오시고요. 판매 상세 테이블에서는 조인된 필드에 일치한 레코드만 가져오시면 돼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문제에 제시된 것 같이 상품 코드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 상품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판매 횟수가 필요한데 판매 횟수는 판매 번호를 가지고 판매 횟수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량을 판매 수량 수량을 가져와서 판매 수량이라고 이름을 바꾸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판매 번호의 개수와 수량의 합계가 표시되도록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에 가셔서 판매 번호의 개수를 구할 거고요. 수량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판매 번호 대신에 판매 횟수라고 이름을 표시할 거고요. 수량 대신에 판매 수량이라고 이름을 표시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결과를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한번 해보시면 현재 판매 코드부터 판매 수량 쭉 표시가 되어 있고 문제 제시된 레코드가 문제와 결과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맞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한 커리 예 눌러서 커리 이름을 상품별 총 판매 수량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도 커리인데요.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신 다음에요. 문제 보니까 사원 테이블 가조라고 되어 있고요. 판매 내역 테이블 가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판매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직원의 사원 코드와 이름과 입사일을 조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건데 사원 코드와 그 다음 이름과 입사일에 대한 정보를 볼 겁니다. 이렇게만 하시게 되면 그냥 모든 사원 코드와 이름과 입사일이 표시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한 번도 판매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직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조인 연결선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일치하는 행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원에서는 모든 레코드를 포함하고요. 판매 내역에서는 조인된 필드와 일치한 레코드만 포함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현재 데이터가 레코드가 쭉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름이 좀 중복돼서 표시가 되죠. 여기에다가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판매 경험이 한 번도 없는 판매 번호가 판매 내역에 판매 내역에 판매 번호가 한 번도 없는 이라고 판매 번호를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이즈널 이라는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라고 조건을 주시면 문제에 제시된 문해진부터 이민호에 해당한 사원 코드 이름 입사일을 조회하는 커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판매 번호는 표시하지 않아야 되니까요. 다시 한 번 가셔서 표시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한 내용 문제에서 판매 미경험 사원 이라고 입력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본 모의고사 3회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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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부sych